Hi, everyone. This is Sarah. 저는 10분 비즈니스 영어 이메일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Unit 1 Making an inquiry, 그렇죠? 요청하기 또는 질문하기 먼저 들어갈 건데요. 사실 이메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되게 많이 비즈니스 상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화라도 괜찮지만 그렇죠? 첫 번째는 시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나 또는 통화 중일 수도 있고 또는 통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메일을 많이 쓰시고 두 번째 경우는 문서상에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얘기했던 내용들, 피드백서로 받은 것들을 그래서 이메일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메일에서 약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건 항상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정중하게 쓰시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메일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문의하고 또 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례하지 않게, 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얼굴이나 표정을 볼 수 없어서 자칫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은 그렇죠? 조금 더 정중하게 쓰려고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Daily Vocabulary 통해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Catalog. catalog이라고 읽고요. 자, 목록 카탈로그예요. 그렇죠? 목차 카탈로그.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 catalog. 그 카탈로그는요. contains the complete list of our new produc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plete list 하시면 완전한, 그렇죠? 완전체예요. 리스트를 갖고 있대요. 목차를. Our new product. 우리 신제품에 대한 모든 목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 부를게요. price list. 가격표 라는 단어입니다. price list. 예를 한번 보면요. I will provide you any group's latest price list through email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provide 단어 좀 볼까요? 제공하다 라는 표현이죠. 자, 보니까 뒤에 두 덩이가 나와 있습니다. a, b 이렇게요. 당신에게, 그쵸? any group의 가장 최신 버전의 가격표를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고, 뭘 통해서요? through email, 그쵸? 이메일을 통해서 라고 할 때, 그쵸? through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through는, 그쵸? 수단,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자, 세 번째 단어 보도록 할게요. feedback. 이제, feedback. 피드백은 너무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의견, 반응, feedback, 그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보면, our online store. 우리 온라인 가게는요. has been receiving, 그쵸? 되게 받고 있대요. good feedback from customers. 그래서, 고객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해서 receiving. 우리 has pp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재 완료예요. 근데 거기서 ing까지 붙었죠? ing가 붙는 건 조금 더 액션에 포커스를 둘 때 쓰시는 겁니다. 조금 더 나는 이 동사에, 액션에 포커스를 두고 싶다 그러면, has been receiving.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상태보다는 조금 현재의 포커스, 이런 느낌입니다. 자, 밑에 거. 마지막 단어, curry라고 하죠? curry라고 했습니다. q라서 발음이 좀 어려워요. curry, 의문, 그쵸? 문의, 이런 것들을 다 curry라고 합니다. 복수 형태는 y를 i로 바꾸시고, curries, 이렇게 들어가요. 문의 사항, 이런 형태겠죠?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 have a curry. 문의 사항은 셀 수 있어요. 한 개면 a curry, 여러 개면 curries, 이렇게 셀 수 있는 단어. 이메일 쓰실 때도 수건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writing이니까. 어, 더, 관사 같은 거 좀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래서 i have a curry. 질문이 있는데, 자, 뭐와 관련해서요? 라고 할 때, 그쵸? about 보다는 조금 더 격시체. 일단 문어체이기 때문에 글 쓰는 건 조금 더 격시체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regarding car import requirement in Korea, 그쵸? 한국에서 자동차 수입이죠. 우리 import 하면 수입 요구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질문이 있어요. 라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import가 우리 수입이면, 우리 수출은 영어를 어떻게 하죠? in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port는 이동하는 거고, 반대로 export, 이렇게 하면 수출하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우리 배웠던 vocabulary를 통해도 우리 이메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쓰실 때는, 그쵸? near, 친애하는 정도 되겠어요. 원래 뭐 사랑하는 인데, 그쵸? 비밀상에서 친애하는, 아니면 누구누구님,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r, madam,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본인이 누구인지, 그쵸? 회사나 또는 직함을 밝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my name is ciwang, 치왕이고요. and I'm an assist purchasing manager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매과 대리에요, 그쵸? for abc company in china, 중국에 있는 abc 사회, 이렇게. 그래서 직함 먼저 쓰시고, 회사 쓰시고, 그 다음에 지역,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메일을 왜 썼는지, 그쵸? 이유를 밝히셔야 돼요. 나 이것 때문에 이메일을 썼다. 그때 쓰는 표현, 뭘까요? I'm writing to inquire about 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일단 나는 글을 쓰는 중이에요. I'm writing, 진행형 들어가시고. 뭐, 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을 쓰고 싶으실 때 쓰는 게 바로 이 to 부정사입니다. to 부정사. 뒤에다가 to 동사 원형 쓰시면 뭐, 하기 위해서 라고 받아보시면 되겠어요. 자, to inquire, 그쵸? 문의드리려고, 어, 연락했어요. 쓰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your, 자, automotive component. 자, automotive 하시면 자동차의 라는 표현이에요. 그쵸? 그래서 automotive component, 자동차 부속품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메일을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I'm writing to, 그쵸? 또는 I'm writing to, 바로 동사 쓰셔도 되겠고, 문의할 거면 inquire, 그쵸? 그 다음에 뭔가를 알려 드리려면, 추천하려면 recommend,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비슷한 표현은 I'd like to know about, 뭐, 뭐, 알고 싶습니다. 직접 훅 들어오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your electronic part. 당신의 전자 부품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 놓고, our company is, 우리 관심 있는데 라는 표현은 그쵸? is interested in, 그쵸? 되게 관심이 있대요. 어디에? importing, 수입하는 건데, release 하시면 계정기죠. 계정기와 스위치, from any group. any group에서부터 우리 만들어지는 계정기와 스위치에 대해 관심 있어, 사고 싶어,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We track the product in your catalog. 당신의 catalog에서 그 물건 이미 확인했어요.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놓고서, in this regard. regard 하시면 관련하다, 이런 느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와 관련해서, 그쵸? 말 좀 해 주시겠어요? 라고 할 때, 그쵸? could you tell me? 그쵸? could you tell me? 쓰시고요. 자, 일단 태어 같은 경우는 뒤에 두 덩이가 나옵니다. a, b. 나에게, a에게 b를 말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걸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죠. 시간, 우리 쓸 때는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동사 take입니다. 한국마로 딱 바꾸면 걸리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시간은 딱히 주어가 없습니다. 사람이 뭘 한다고 해서 시간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덜 가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뜻도 없는 it을 쓰시면 되겠어요. 해서, it takes, 걸린대요. to ship this part to China. 그쵸? 중국까지 부품들 운송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 비슷한 표현으로는, what's the amount of time?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쵸? take 대신에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해서, to get the import license. 라이센스를 수입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I also wish to request for a price list. 그쵸? 뭘 또 요청하고 싶대요? 가격표를 요청하고 싶대요. release and switches. 그래서 개정기와 스위치에 가격표도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얼마나 걸릴까요? 두 번째는, 그쵸? 가격에 대해서. price list 좀 보내주시겠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서, I would appreciate.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그쵸? Your feedback on my grace. 내 질문에, 그쵸? 당신의 feedback. 아직 받진 않았지만 그럴 것 같다 가정하는 거예요. would가 들어가면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럴 것 같다 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으로, I would appreciate. 해서, I would be grateful. 그쵸? appreciate 대신에 grateful. 이거 쓰셔도 돼요.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쵸? Your immediate action and the issue. 빨리 대답해 주세요. 보채는 것보다는 immediate action에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해서, thank you for your time. 항상 마지막 줄 곱게 써주시고. sincerely, giang.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됐을까요? 오늘 썼던 표현, 우리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 상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드리고자 매일 드립니다. 나 메일을 쓰는 중이야. 뭘 하려고 하면 되겠죠? 일단 나는 쓰는 중이야. I'm writing. 뭐 하기 위해서. To ask for. 요청하기 위해서. 그쵸? 뭐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 More information. 그 물건에 대한. Of the product.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들을 제 사무실까지 배달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려주세요. 그쵸? 말해주세요. Please, 말해주세요. Tell me. 들어가겠고요. 그쵸? 얼마나 걸릴지. How long it takes. 우리 시간은 take 쓴다고 했어요. 자, 뭐하는데? 배달하는데. To deliver this. 그쵸? 어디로? 목적지 앞에. 항상 tool을 씁니다. To my office. 또는 나라 쓰실 때는 To Hong Kong.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 문의에 대해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쵸? 빨리 주세요 보단 요게 나요. 그래서 I will appreciate your quick reply. 그쵸? 그래서 on my course. 내 질문에 대한 빠른 대답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 이메일 우리 쓰는 법 첫 시간 들어갔습니다. 문의 사항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었죠? 우리 꼭 표현 숙지하시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토픽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Bye-bye. 감사합니다.